한국국토정보공사 죄송해요 아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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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릴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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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같이 찍자 귀엽다 이거 카타를 거기에 쓸 건데 이거 제대로 씌워주면 돼요? 이렇게 그냥 이거 보이게 쓰면 좀 귀여울 거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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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 이 노래를 부르자 영원한 슬픔의 삶을 위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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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gether 영원히 함께할 그대여 이런 곳에서 락스 락락락도 찍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 함께 외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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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의 과거 이제 5월에 좀 수능도 있게 힘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웅은 은근히 지날 것 같아요. 어? 진짜? 선생님 이렇지 않잖아요. 이러면 말해. 응. 이러면 말해. 은근히 지날 것 같아요. 한 번에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환자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아, 수고하세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밍 뉴스 화이팅. 밍 뉴스 화이팅. 밍 뉴스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밍 뉴스 화이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